안녕하세요. 바디114, 핏114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종아리 후면 비복근 옆에 있는 가자메근 근육이와는 종아리 통증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2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종아리 후면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가자메근을 한 손에 2, 3, 4치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하나님의 상d 종아리 후면 비복근 옆에 있는 가자미근 근육이와는 종아리 통증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2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종아리 후면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가자미근을 한 손에 2, 3, 4치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?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. 화이팅!